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역 승강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정차하기 위해 진입하던 마산행 KTX 열차 측면에 접촉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과 코레일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. 사고 여파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600여 명이 임시열차로 갈아타면서 30여 분 지연됐으며 다른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됐다고 코레일은 전했습니다. 경찰과 코레일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